안녕하세요 여기는 학기 가민센터 입니다 예 내일서부터 3월 18일까지 경기가 열릴 곳이구요 지금 뒤에서는 체코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두번째 경기를 저희와 할 체코 팀이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만석 정도 되는 아시아키장 입니다 엄청 크죠? 자 보시죠 그리고 지금! 이 체험은 쉽지 않냐, 이렇게 하면 진짜 둘이예요? 감사합니다.